저희 현대모비스는 고려대학교 박무빈 선수를 선발하겠습니다. 의전 현대모비스의 또 다른 전성기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빈의 합류 이후에 분위기가 달라진 현대모비스입니다. 자, 속구를 붙여봅니다. 레이어어! 빠졌습니다! 자, 강무빈의 포트쪽! 평소, 플레이슬링도 좋고요, 패스도 좋고 플레이 메이킹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강무빈 선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시작합니다. 자, 높게 프림 속 갑니다. 한 번에 올렸습니다. 탑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방무빈 있어서, 하지만 시간이 알고 있습니다! 코너방무빈. 아, 다행입니다 지금은. 공관 확보, 왼관 내가 짧아 vå processo입니다! 다시 방무빈. 자, 클략 4초, 대표 Microsoft! 오! 좋았어요. 2명이 빅맨 스크린 받고 갑니다. 방모빈 40만! 정말 못 받을 만한 그런 장면이에요. 컷인 15만 대 긁어냈습니다. 방모빈의 스틸! 방모빈 띕니다. 아웃러버에요. 직접 던집니다. 첫 종식회입니다. 방모빈 석점포!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1분 19초. 방모빈 올라갑니다. 루키 맞나요? 루키 맞습니다. 87 대 86 역전! 현대모빈! 유력한 신인왕 후보, 방모빈 선수의 득점까지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멀었습니다. 네, 좀 무리였죠. 게이지 프림! 방모빈! 곧바로 외곽으로! 조우 패스에 이은 유성석의 석전 장면이고요. 이제 상례... 리방 장제섭! 아, 좋은 패스에요! 게이지 프림! 정말 화끈한데 벚꽃이지 않아 나왔는데... 알루마 박모빈에게 넘겼습니다. 박모빈의 패스! 알루마 박모빈의 패스! 알루마 박모빈의 마무리! 패스가 잘생겼습니다. 배경 리본을 가지고... 비었어요! 비었어요! 라이드 오프!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박모빈의 속초! 도움이... 창원을 이제... 작전 타입을 이끌어냅니다. 야... 하필 또 끝 찬스가 박모빈 선수에게 나네요. 네, 대단합니다. 이번 시즌 3점 성공자 자체는 높지가 않은 박모빈 선수인데... KB의 역대 최초! 3.23 800 승과 함께! 현대 오비스가 자연승을 최초합니다! 3.2 버티십의 패스! 3.4 에서